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음의 슬픔과 고통보다는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보복당할까봐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추궁하고 정말 보복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자기 편의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요셉의 생각은 전혀 아닌데 요셉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큰 맘 먹었어요 베드로로서는. 일곱 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씩 일은 번까지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래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하라. 나는 여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한 생애가 이 50장에 그 전에 설명들을 많이 했지만은 50장에 간단하게 이렇게 두 분이 동시 한 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나서 온갖 서러움과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정말 장자의 명분과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과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이렇게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이후로 절대 야곱이 간섭 안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버리죠. 하나님의 절대권에 에서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도 용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의 열두 아들은 각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야곱이 49장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를 22년 동안 속인 그 괘씸한 것도 있죠. 그것에 따라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열두 형제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셉,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과정을 베냐민을 통해서 아마 자초지종을 다 들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 베냐민도 깜짝 놀랐죠. 형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요셉이다? 그러고 끌어안고 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겠죠. 그것도 아버지 올라와서 요셉에게도 물어봤고 어떻게 된 거냐. 베냐민에게도 물어봤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야곱은 철저히 요셉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이 참 효자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효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정말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를 통해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면 얼른 형들에게 알릴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알려서 그걸 7년 흉년이 드니까 7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곡식은 다 모아라 풍년 동안. 그래서 흉년 들 때 장사하면 아마 그 주변 땅들을 다 샀을 거예요. 요셉이 애국 땅을 다 샀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죠. 요셉이 그것을 사사로이 사용했으면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비밀을 끝까지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15절을 17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한 번 마음 상하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지 내 인데요를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용서하라고, 네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미뤄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요셉에게 자기네들이 잘못한 허물을 야곱 앞에서 요셉이 맹세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전일에 이야기한 것을 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희 종이다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 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허물은 히브리언의 파사인데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관계를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뜻은 반역이죠. 요셉이 형제의 의를 요셉의 형들이 파기해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우애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것은 다시 이제 온전한 형제로 이것도 완전히 자기 이기주의죠. 아버지가 있을 때 그렇게는 안 해놓고. 그런데 요셉이 여기 말합니다. 17절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우리도 때로는 내가 그 사람 용서 다 했는데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 때도 있죠. 특히 부자직 아내나 이럴 때. 네 그래 내 용서해 줄게. 그래 알았어 이랬는데 또 찾아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 번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셨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서 우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중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 새 고민하며 슬퍼했다. 다 이 세 번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왜냐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게끔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그런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지나온 일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웃게 했느냐?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웃게 했느냐? 나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고는 살아가지 않았느냐? 나는 내 이웃을 정말 용서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요셉처럼 정말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잔송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몸 받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반복과 질시를 하고 한 십자가 밑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2019년도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2020년도는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도 역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형들이 또한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려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려 두려워 맞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바꾸어서 형들의 후손을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요셉의 형들은 용서해달라고 와서 사정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 심중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은 있어도 용서할 자격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드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제가 전이라도 말씀드렸지만 개세만의 동생에서 마지막에 땀방울이 변해서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한 것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우리가 용서 못할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 되고 사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움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요셉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형들의 앞길과 형들의 후손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기독교를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2019년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기도 주시고 또 놀라운 사역도 주시고 우리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2020년도는 말로는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과거의 우리의 삶은 2020년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하와의 타락부터라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뭐라 그러면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은혜가 내 마음 깊숙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말로만 아니고 실제 삶과 행동에 옮겨져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2020년도는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쳐서 풍성한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여서 그리스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020년도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생업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그리 성령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요셉은 원수를 은혜로 베풀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를 흘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는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 깊이 간직하고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해 옮겨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부터 남은 생애 동안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